3월 6일 우리 LS머트리얼즈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 하셨나요?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식은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휴식에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LS머트리얼즈 긴급하게 영상 찍어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LS머트 좀 같이 볼게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변동성 없이 보압권으로 종가 마감을 좀 해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구간에서 좀 막막하실 것 같아요. 지금이라도 손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이 기다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립니다. 자 LS머트는 급반등이 나올 종목이고 세력의 이탈 흔적이 없습니다. 세력은 나가지 않았고요. 세력들은 이 초반에 이미 많은 물량을 장악을 했고 이 보호의 수 물량까지 세력들이 소화를 한 시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박스를 형성을 시켰는데 이 박스 하단을 의도적으로 이탈을 시켰고 단기적으로 좀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. 자 이 하락을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종목을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.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LS머트리얼즈가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이 LS머트를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아울러 LS머트리얼즈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이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LS머트리얼즈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미 260명이 들어와서 40분밖에 자리가 안 남았습니다. 자 100%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한 분 한 분 해드리고 있고요. 제가 좀 어렵게 위에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좀 끝내놨는데 자 이 LS머트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. 지금 10억이라고 한다면 예수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. 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이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바로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어렵게 컨펌을 받아온 만큼 이 프로젝트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LS머트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이 프로젝트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LS머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다시피 이 기업의 성장성이 월등합니다.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이 상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.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요?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떼어내고 싶어 하겠죠. 그래야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호의 수 물량을 소화를 함과 동시에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 이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주고 이 구간에서는 기간 조정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손절 물량을 유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탈을 시킨 겁니다. 자 이탈을 시키면서 여기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줄 겁니다. 바닥을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도모로 할 거고 급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이 모멘텀은 충분하죠. 왜냐하면 이 LS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쪽이랑도 엮여있고 이 친환경 쪽이랑도 엮여있습니다. 자 그리고 하이엠케이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업체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.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거고요. 자 울트라 커피시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리튬이온 커피시터까지 활용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엮을 수 있는 재료가 상당하다라는 거예요. 자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저온에서 안정적인 성능이 발현이 되고 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에서도 상당한 강점이 있다는 부분 또 이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서 LS머트도 그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이미 지금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해외 매출이 더욱더 급증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.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올바르게 대응을 하셔야 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는 거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구간 굉장히 집중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. 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빠르게 수익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이 개인들의 재료 소멸에 대한 불안감으로 공포심리에 빠지고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이렇게 전형적인 쌍바닥을 그리면서 빠지게 되는 패턴을 포착해서 전략매도 문자를 드렸고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22일이라도 제가 매도 문자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. 자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. 자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 드리지 않습니다. 확실한 가격 전략 그리고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.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.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이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. 자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서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케어를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. 자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. 어차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바닥을 좀 다져주게 되면 오히려 신규 매수 기회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가격별로 타점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, 4972, 9673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 원래 제 예전 LS 머트리러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적이 좀 처음이고 그만큼 제가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.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. 자 앞으로 세력들은 1월 8일, 1월 17일에 급락을 준 것처럼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자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사실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 저도 좀 어렵게 받은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이 쉽게 갈 수 있는 걸 어렵게 대응해드려야 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8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대응해드린다고 했고 지금 이미 100분이 신청을 주셨는데 이게 좀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5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어요. 자 010-4972-9673으로 LS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주시고 자 어제 저한테 급하게 좀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이 문자들이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.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자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이 LS 1번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들 먼저 제가 주말간에 대응 문자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.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LS 머트 리얼즈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LS 머트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낮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.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죠.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LS 머트 리얼즈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LS 머트 리얼즈를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.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LS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.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,40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.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. 저 또한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.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.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.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.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.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.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.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.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?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?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.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%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.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.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. 저 또한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.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.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.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.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.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.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.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.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?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.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.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?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.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%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